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너무 즐겁게 보냈다, 너무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때 있죠. 우리 아마 314화에서 재밌게 보내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 그걸 좀 기억하신다면 비슷하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Lo passé en grande. 한 번 더. Lo passé en grande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잘 읽으셨어요. 자, 여러분들 Lo passé en grande. 이게 어떤 것을, 무언가를 앞에 질문을 했겠죠. 너 거기 여행 어땠어? 물어봤던지. 너 친구들이랑 어제 놀러갔던 거 어땠어? 물어봤을 때 그거를 굉장히 즐겁게, 아주 만족스럽게 보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동사는 바싸르 동사, 그리고 en grande. 뭔가 grande 하면은 크다 라는 느낌인데 이게 하나의 좀 표현처럼 굳혀진 게 있습니다. 참고로 이 문장은 주어가 요, 나 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. 바싸르의 과거 시제입니다. 단순 과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처럼 Lo passé en grande. 나 너무 재밌었다.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조금 동사의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. 바싸르는 그대로 쓸 건데, 자, 지금 예문 보시면요. 첫 번째, 우리가 방금 했던 Lo passé en grande 이거였고 두 번째, 바싸바싸르로 en grande. 한 번 더. 바싸바싸르로 en grande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여러분들, 여기선 시제가 우리 voy a, va a 하면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. 누군가가 곧 여행을 떠나요. 아니면 누군가가 오늘 약속이, 파티가 있어서 거기 간다고 말을 했어요. 그때 바싸바싸르로 en grande 하면은 아, 너 되게 재밌게 보내겠다. 뭐 꿀잼일 거야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핵심 표현은 바싸르 동사가 쓰인다는 거, 그리고 en grande 이 표현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인층에 따라서, 시간에, 시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. Nos vemos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앉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